리차오랑 기대된다 오케이 기대된다 헤이하츠의 양아들 흰머리의 간지남 아 실버머리라고 해야하는구나 오 신제품 시험해보게 해줘 와 540도 발차기 쩐다 와 이 맵은 기압소리가 울리네요 디테일하네 처음에 니나가 얍 이랬는데 소리가 울렸어 아이고 지사진이 있네 아 여기가 리차오랑 일하는 데인가 보다 저택 이런 데인가 보다 여기 깨지면 저기 발코니 깨지면 수영장 나오지 싶은데 말투 왜저래 정말 TMI긴 한데 리차오랑 성우가 그 용과 같이 마지막 호로래요 분위기 완전히 틀리잖아요 오 용서 못해 아니다 간류 성우가 마지막 호로였나 그랬던 것 같다 오 오 오 기압소리 조금 바뀌었네 쇼호호 타임 쇼호호 타임 전무라지 엑셀렛토에서 마블스트로 바뀌었네 엑셀렛토에서 시리가 헤이아치가 된거야 흐흐흐 Argento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유발하네 아까 발창이 되게 멋있는 거 있던데 신기술이었던 거 같은데 화랑한테도 있었던 기술이었던 거 같거든요 덤벼보게나 아 이제 슬라가 저렇게 바뀐거구나 아니 원헷시드가 저렇게 바뀐거야? 우와 추가타가 있겠네 오픈 모션도 바뀌었네 흙왕되네 우와 멋있다 장비가 또 나와요 우와 아 저게 그 히트상태에서 거는 하단기네 카즈야랑 똑같네 아 저것도 저스트인가봐요 파란불 뜨는거 보니까 쇼타임이다 머리에 이마에 띵 맞고 다시 굴러나오는거 왜이렇게 귀엽노 에이 하치 저런 장난기있는 캐릭들이 재밌는거 같아요 귀엽네 잘 만든거 같아요 띵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